어설픈 잉글리스 쥐디스입니다. 사도행전 챕터 1, 사도행전 1장 전체에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1, 1절, in my former book, 나의 이전, 이 포머가 이전을 이란 뜻이거든요. 이전 책에서, 내 이전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전에도 책을 썼는가 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뭣도 썼을까요? 그렇죠? 누가 보금을 썼죠. 여기에 포머 북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보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보금을 지금 누가가 쓰는데 두 번째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요. 전보다 약간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보시면 알아요. 이 콤마, 콤마 사이에 Theopilers, 여기 우리 성경에는요. Deobillo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obillo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금에서도 비슷하게 시작하거든요. Deobillo요 해서 Deobillo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Deobillo요, 내가 이전에 쓴 책에서, 즉 편지에서 I learned about all.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썼다. 모든 것에 대해 썼다. all 나오고요. 바로 that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all that, 아, that 이하가 all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learned about all.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썼는데 that Jesus began to do. 그 모든 것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기 시작한 모든 것 and to teach 여기에 to do I 볼게요 여기에 to do I 그리고 to teach가 뭘로 begin에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즉 좀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썼습니다 이런 뜻이죠 누가 보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부가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적에 누가 보금에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해 볼게요 In my former book 나의 이전 책에서 Theopilus, Deovillo요 I love about all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썼습니다 that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을 이 자리에요 Until the day 그걸 시작으로 그 날까지의 내용을 쓴 거예요 Until 뭐뭐까지거든요 뭐뭐까지 그 안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 의미해요 Until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날까지의 그 내용을 내가 썼습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볼게요 He was taken up to heaven 그가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날까지 이 그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분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그때 요게 words take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take가 원래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take를 수동태 형식으로 쓰면 be taken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쓰려고 그런 건 아니고 be plus pp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요 be plus pp 그러면 요건요 수동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뭐 되어지다라고 쓰고 싶을 때 요런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요 내가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요 요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날까지 요건 부활 이후의 이야기겠죠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날까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썼다 after giving instructions 뭐 한 후에 그리고 나서 ing가 곧장 왔어요 뭐뭐 한 후에 라고 그랬는데 누가 했는지도 안 나오고 giving이 왔어요 이러면요 앞에 나온 사람이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바로 he죠 he는 누구 Jesus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instruction 가르침 가르침을 주신 후에 쉽게 얘기하면 가르치신 후에 그래서요 give instruction 그러면 가르치다는 뜻이 돼요 가르치신 후에 through the holy spirit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 후에 근데 누구에게 가르쳤냐면요 to the apostles 이제 여기에서는요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요 사도 자 제자와 사도는 약간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른데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이 누구냐면요 he had chosen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 이런 뜻이 돼요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 안 생략됐고 이걸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만약 문법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이에 whom이 생략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해석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해볼게요 드디어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he had chosen 그가 선택했습니다 아 그가 선택한 제자들인 거네 이게 온다는 얘기에요 연습과 훈련입니다 여기에요 had pp가 쓰였죠 had pp가 쓰이면 이전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에 어떤 시점까지 영향을 주는 거다 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요 순서 사건의 순서를 말하고 싶은 거다 had pp라고 쓰면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도 전이었고 하늘로 올려지시기도 전이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선택한 게 유효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우고 직독직해를 해볼게요 문법은 사실 독해하는데 꼭 필요한 영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구조를 아는 방법은 설명을 듣고 나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직독직해 생각하면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던 그날까지의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3절이에요 After he's suffering 여기는요 고난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의 고통 후에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통 후에 우리는요 그의 고통 후에 이렇게 해석 잘 안 하죠 그가 고난받은 후에 이렇게 좀 풀어서 써주면 돼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He presented himself present는요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보여주다 이런 뜻 자기 자신을 희는 계속해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To them 당연히 them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이죠 Apossals 가 될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누구누구 에게 To는 뭐뭐 에게라는 의미가 많으니까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한 후에요 고난받으신 후에 그 얘기는 이제 여기 부분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많은 믿을만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믿을만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증거를 보여줬다는 뜻이겠죠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That That은 뭘까 요거 한 가지 알아두세요 Proof 라고 하는 게 오고 바로 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뒤에 있는 됐은요 이 프로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같은 의미에요 프로프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증거냐면 That He was alive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 많은 믿을만한 증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많은 믿을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He appeared to them 또 to가 나오죠 지금 보면은요 뭐뭐에게 to 뭐뭐에게 to 앞에도요 instruction 다음에 to 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to 뭐뭐에게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요런 단어들 뒤에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당연히 계속해서 똑같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over period of 40 days 요 over 좀 기억해 주세요 시간 앞에 오잖아요 뭐뭐 내내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요 period은 기간이거든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이런 뜻이에요 40일이라는 기간 내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기 부분은요 순서대로만 갈 수 있으면 되고요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다른 어려울 건 없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 딱 요 3절에서는요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좀 표시해 볼게요 표현이에요 present to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에게 요렇게요 appeared 나타났는데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over period of 40 days 40일 동안 내내 그리고 요고요 proof 다음에 됐이 온다면 바로 됐은 proo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3절은요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 많이 읽어보면 이 안에 정말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알짜배기들이 좀 들어있어요 나중에 정말 회화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after he is suffering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he presented himself to them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그리고 많은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that he was alive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 he appeared to them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over a period of 40 days 40일 동안 내내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firm on one occasion 그러다가 어떤 때 그러던 중 어떤 때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뭐 뭐 하는 동안에요 while은요 그는요 여기서 계속 예수님을 지칭해요 예수님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bing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당장의 동작을 강조하고 싶은 진행이라고 보면 돼요 진행형이라고 우리 부르거든요 진행형이라고 보면 막 뭐 뭐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작의 강조에요 예수님은 먹고 있었습니다 with them 그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먹고 있는 동안에 he gave them this command 요거 보면 gave가요 give잖아요 그래서요 앞에는 간접 목적어가 오고요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어 이런 말이 어렵지만 a, b라고 바꿔놓으면요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 돼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 명령을 주셨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미콜론을 찍고요 명령한 내용이 이제 나와요 do not leave Jerusalem but 어? 앞에 다시 요렇게 딱 있는데 뒤에 보니까 but이 있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뭐를 의심해 보느냐면 not a but b a가 아니고 b이다 요거를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do not leave Jerusalem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but wait for the gift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 이렇게 명령하신 거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선물을 기다려라 나라의 법이 딱 맞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선물을 기다려라 my father promised 나의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요게 지금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죠 분명히 앞에 문장이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의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아 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선물 그래서 요 사이에는요 which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요 but wait for the gift 선물을 기다려라 my father promised 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선물을 그리고 나서요 컷 맞지고 또 위치가 왔어요 요게 위치가 지금 생각됐다고 그랬는데 또 위치가 왔어 요 위치는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앞 문장 전체를 받아줄 수 있어요 앞 문장 전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떠나지 말고 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었던 그 내용 바로 요 앞에 이 명령 그 자체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이 전체를 그냥 다 받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you have heard me speak 요거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왜 여기까지 끊어야 되느냐 하면 heard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heard라고 하는 동사는요 원래 모양은 hear죠 그거의 과거 문사형이에요 이 뒤에는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올 수 있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라는 아이가 와요 이렇게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오면 이 둘은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 A라고 놓고 B라고 놓으면 A가 B하는 것을 듣다 이런 소리예요 A가 B하는 것을 듣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B에 올 수 있는 거는요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크가 온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누가 들었어요? 너희가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요게 have a pp가 왔죠 have a pp는요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들은 내용이 유효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have heard를 써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들었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 라고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요거 잠깐만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와있냐면 어바웃이 왔어요 어바웃은 뭐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앞문장 전체라고 했죠 앞문장 전체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이미 들었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 라고 이미 예전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이미 들은 그 말대로 말이야 너희가 이미 예전에 내가 한 말 들었지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조금 아까 이거 지우지 말걸 히어 다음에요 뭐라고 했냐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그랬어요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얘를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요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 동사 때문이에요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투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목적어와 목적격 보아의 관계 그리고 앞에 오는 here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쓸 것이냐라고 결정이 되는데 요런 것들은요 나올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요 동사 원형을 써서 A가 B하는 것을 듣다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제 끝에 있는 휘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내가 말한 거 말이야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요렇게 해석해 볼게요 직독직해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직독직해 하는 거 들어보고 아 이런 문장이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구나 우리말로 머릿속에 요렇게 그려보면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On one occasion 어떤 날 어떤 때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예수님이 사도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동안 He gave them this command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Do not leave Jerusalem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요 이렇게요 호이치를 이렇게 하니까 아 맞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직독직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5절이에요 For a job baptized with water 여기에 for는요 문장 앞에 가장 앞에 온 이 for는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jo는요 누구죠 그쵸 요한이죠 요한이 water with water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 baptized는 세례를 베풀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but in a few days 며칠 지나지 않아서 며칠만 지나면 you will be baptized 여기에 will은 뭐 뭐 할 것이다 미래고요 be baptized라고 한 이유가 바로 너희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baptized가 세례를 주다니까 you will baptized 그럼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해볼게요 in a few days 며칠 지나지 않아서 you will be baptized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로 요한은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독직해 볼게요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but in a few days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6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도들은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around가 주변이거든요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and asked him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게겠죠 계속 힘은 지금 예수님이에요 Jesus를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Lord 주님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앞에는요 주님 are you at this time 이때가 going to restore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때입니까 the kingdom to Israel 왕국을 이스라엘에게로 왕국을 이스라엘에게로 회복시키는 그런 때입니까 이런 소리예요 이스라엘에게로 왕국을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왕국을 왕국을 바람이 이상하네요 왕국을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때인가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그러자 사도들은 예수님 둘레에 모여서 and asked him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Lord 주님 are you at this time 바로 이때입니까 going to list toward the kingdom 왕국을 회복시키는 때가 to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로 7 He said to them 계속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o 온다는 거 계속 오니까 눈에 보이죠 He said to them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t is not for you to know 너희 알 바 아니다 앞에 제가 그랬죠 It is not for you to know 너희 알 바가 아니다 The times or dates 그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네 요거 이제 제가 조금 풀어서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건 뭐냐면요 앞에 이 시 있죠 It is not for you 그것은 너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요 그것은 너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 뭐냐 이 시 뭐냐면요 to know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는 것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있을요 우리 보통 가주어 이렇게 부르고요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진주어 뭐 이렇게 불러요 왜 이런 걸 쓰느냐면 영어에서는요 앞에 주어 자리가 너무 길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어 자리가 너무 길으면 왜냐하면 여기 상태에서는요 주어가 누구냐면요 to know the times or days and the father has set by his authority 여기까지가 전체예요 사실은 수식해주는 부분까지 다 가져간다면 이 전체가 주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너무 길은 거예요 주어 대신에 앞에다 뭘 써주냐면 간단하게 써줄 수 있는 거 이 시예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이제 뒤에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알죠 이거 아는 방법은요 이 시 먼저 오면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하면 돼요 보세요 제가 이제 해석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It is not for you 그것은 너와 관련이 없어 To know the times or dates 그 시간과 날짜를 아는 것 아 시간과 날짜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희 알바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times and dates 다음에 뒤에 문장이 또 붙어 있어요 The father has sat 아버지가 세팅해놨다 우리의 세팅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셋이요 설정하대요 설정하다 이미 설정해 두신 거예요 보세요 has set이라고 이렇게 했죠 has set은요 현재 완료라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have 또는 has 하고 pp를 써줘요 pp는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여기에 has가 오는 이유는 처음에 오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나 3인칭 단수가 뭔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다면 사실은 제가 올려놓은 기초 영어 문법을 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는요 희나 쉬나 이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나 그들 빼고 나머지 그래서 희에 해당되거나 쉬에 해당되거나 이세에 해당된다 더 father는 한 분이니까 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has가 온 것 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기는 사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올려놨던 기초 영어 문법하고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전자책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팔품사고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렇다고 하고 the father has said 아버지가 설정해 놓으셨다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과거에 시작된 리 현재까지 이미 설정을 해서 지금도 유효한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정해 두셨다 by his own authority 뭐에다가 설정해 놨냐면 그분은 자신의 권한으로서 그분 자신의 권한으로서 설정해 놨다 뭘 설정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설정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the times and date 이게 바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것이다 아 이렇구나 이런데 사실 그런 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보세요 to know the times or dates 시간과 날짜를 아는 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the father had said 아버지께서 이미 설정해 놓으셨다 by his own authority 그분 자신의 권한으로 이미 설정해 둔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희에게 상관이 없어 너희 알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시간하고 날짜를 물어보잖아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회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었다는 거죠 직독직해 볼게요 he said to them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t is not for you 그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to know the times or dates 시간과 날짜를 아는 것은 the father has said 아버지께서 설정을 해 두셨다 by his own authority 아버지 자신의 권한으로 이제 뭐 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8 8절 but you will receive power 이게 power는요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will이니까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거든요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holy spirit이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위에 오시면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실 때 when을 꼭 때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 한다면이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 뒤에 있는 문장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바로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부가설명 어이구 제가 동그래미일친이라고 없어졌네요 콜론으로요 이제 부가설명 해주는 거야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렇게 되면 말이야 그러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in Jerusalem 첫 번째는 어디에서요 Jerusalem에서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뭘 받아야 된대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기만 하면 능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순서대로만 하면 되고요 will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독직해 볼게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그러나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러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다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세상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9 after he said this 뭐뭐한 후에요 부터는요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this는요 좀 알아주세요 그냥 단순히 이것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하지만 앞 문장 전체 또는요 뒷 문장 전체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요 여기는요 앞 문장 전체 앞에 말한 내용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He was taken up 예수님은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에 taken up 했잖아요 was taken이라고 그랬죠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데리고 감을 당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올라가셨습니다 take up 이니까 데리워져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올려져 가셨습니다 before their very eyes 그들의 바로 눈 앞에서 요거 한 가지 설명 좀 드릴게요 베리가요 원래 베리는요 베리는요 누구를 주로 수식하느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형용사 부사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요 베리 프리디 그럼요 매우 예쁜 예쁘긴 예쁜데 아주 많이 예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eyes잖아요 이건 눈이거든요 눈은 뭐에 해당되냐면 명사에 해당돼요 명사 앞에 오면요 뭐라고 의미가 쓰냐면 바로 그 바로 꼭꼭 딱 맞는 그거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 왜 써줬냐면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올려 가셨습니다 and a cloud hit him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숨겼습니다 from their sight 어디로부터 숨겼냐면 그들의 시야로부터 결국은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직역을 있는 그대로 단어에 뜻을 넣어서 직역을 하면 그런 느낌 있죠 진짜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할 적에 좀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요 자꾸 직독직해 연습을 하면서 아 이런 건 우리말로 이런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그림으로 그렸는 연습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after he said this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he was taken up before their very eyes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and a cloud hit him from their sight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여기 intently는요 아주 집중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봤어요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은 집중해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were looking 이라고 돼 있잖아요 b ing가 와요 이 앞에는 비동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들 제가 요한복음 할 적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m is are 과거로는요 was war가 되겠죠 이렇게 쓰고 그 뒤에다가 동사에 ing 형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진행형이라고 그래서 동작의 강조 지금만 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주 집중해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nto the sky 어디로요 하늘을 하늘을 향해서 into가 방향을 지시할 적에 뭐뭐를 향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뭐뭐 쪽으로, 뭐뭐 방향으로 하늘을 향해서 집중해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As he was going, 그가 가고 있는 동안, 그 누굴까요? Jesus겠죠. 예수님이 가고 있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Was going이라고 써줬어요. 막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도들은 집중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올라간 그쪽을 막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When, 컷 맞히고 또 when이 왔어요. 이러면요. 이미 앞에 문장이 끝났잖아요. 뭐뭐 할 때라고 해도 좋지만 여기서는요. 바로 그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로 그때, suddenly two men, 두 남자가, 갑자기 두 남자가, 두 사람이 dress in white, 이거 in white라고 하잖아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근데 이게 왜 이디가 붙어지냐면 드레스라고 하면요. 옷을 입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옷을 입히다. 그러니까 이 드레스, 옷을 입힌 건데 이 사람들이 옷을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입혀진 상태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요. 그게 막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한 번에 끊어주면 좋아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Suddenly two men dressed in white.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두 사람이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때요. 인이 착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이런 뜻이 돼요. 인은 화이트, 그럼 하얀 옷을 입고 이런 뜻.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stood beside them. 그들은 사도들이겠죠. 사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올라간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옆에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 나타난 데까지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the sky. 사도들이 집중해서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As he was going,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고 있을 때 When suddenly two men dressed in white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stood beside them 그들 옆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 서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는요. 이 회인을 꼭 뭐 뭐 할 때라고 꼭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빼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괜찮고요. 바로 그때 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제 부르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야야야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요.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흰옷 입고 있었던 두 사람. Why do you stand here? 너희는 왜 여기에 서 있니? Why do you stand here? 왜 여기에 서 있니? Looking into the sky.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요고요. stand를 쓰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ing 형태가 오잖아요. 그럼 뭐 뭐 하면서 서 있다. 이런 뜻이 돼요. 뭐 뭐 하면서 서 있다 할 적에 요게 이렇게 ing 형태를 써준다고 하는 거. 요거는 하나의 유형이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구나. 요걸 보시면 돼요.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너희는 왜 하늘을 보면서 여기에 서 있니? 이제 요 다음 문장이요. 사실 요기서부터요. 요기까지가요. 잘 들여다봐야지 돼요. 문장이 엄청 길게요. 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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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요. 순서대로 항상 이렇게 문장이 길어도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this same jesus 이 똑같은 예수는 바로 이 사람 예수는 지금 이 same을 왜 썼느냐면요.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가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후가 왔으니까 아 요거는 jesus를 지칭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who has been taken from you 너희로부터 요 been taken 올려져가다 라고 그랬죠. 올려져간 바로 그 예수는 너희로부터 올려져간 그 예수는 있대요. 요기에 또 뭐를 써줬느냐면 has pp를 써줬고 그리고 그 옆에는요. 또 색깔을 좀 달려야 되겠네요. been taken이 써줬어요. 이래놓으면은요. 너무 복잡해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 복잡할 거 없어요. has been은요. 일단 완료 문장이에요. 현재 완료.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 요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en taken은요. 수동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주면은 돼요. been taken 그렇게 하면 올려지다. 너희로부터 from you 너희로부터 올려져가다. 그런데 올려져갔고 여전히 올라간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has been이라고 쓴 이유는 올려져 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올려져 가신 그 상태로 계시다. 아직 안 내려오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로부터 올려지신 바로 그 예수는 in heaven 어디로 올려지셨죠. 하늘로 올려지신 그분은 여기까지가 이제 사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동사가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너희들로부터 하늘로 올려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will come back will은 뭐뭐 할 것이다죠. 돌아올 것이다. in the same way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또 부가 설명해줘요. you have seen him go 너희가 그가 가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방식으로 into heaven 하늘로 우와 너무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복잡하죠. 이거 도대체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느냐면요. 구조가 여러 개가 겹쳐져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이 부분 있죠. in the same way 하고 끊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거 해볼게요. you have seen him go 요기에 c 때문에 그래요. c 다음에는요. 목적어가 올 거고요. 그리고 뭐가 올 수 있냐면 목적격 보호가 올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앞에서 뭐를 가지고 한번 했었느냐면요. here를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요. 목적을 a라고 놓고 b라고 놓을 수 있고요. b는요. 뭐가 올 수 있냐면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b하는 것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a가 b하는 것을 보다 이 상태에서는요. 힘이 a 고우가 b예요. 그가 가는 것을 보다 너희가 너희가 그분이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근데 have seen이라고 써준 이유 있죠. 이제 요거 have seen을 해결해줘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has been 해주면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시작된 일이 바로 지금 딱 끝났어 완료됐어 지금 막 딱 끝났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지금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걸 딱 보는 것을 끝낸 거예요. 너희가 그가 가는 것을 본 바로 방금 전에 봤잖아 지금 막 봤잖아 그 본 그 방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into heaven 하늘로 가신 그 방식대로 이런 의미가 돼요. has pp have pp 때문에 복잡해 하는데 그냥 그 안에 의미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의미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아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것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현재 또는 과거 적당하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적당하게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Man of Galilee Galilee 사람들아 He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너희는 왜 하늘을 바라보고 여기 서 있니? This same Jesus 이 예수님은 예수는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너희로부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will come back 돌아오실 것이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You have seen him going to heaven 너희가 본 그대로 사실 제가 뒤에 다 잘랐죠. 그죠? 그가 가는 것 하늘로 가는 것을 본 그대로 이랬는데 사실은 그 부분 이 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면 빼도 되고요. 그게 조금 난 빼는 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하면 돼요. You have seen him going to heaven 너희가 그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11절은요 제가 이거 한 가지 권해드리자면 다른 문장에 비해 많이 읽어보세요.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리면서 많이 읽어보세요. Then the apostles returned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돌아갔습니다.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From the hill 이건 언덕산 이런 뜻이에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Called the mount of a leaves 이거 기억해 주세요. 딱 문장이 끝났는데 갑자기 cold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불리우는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불리우는 그래서 이 이디부터 있는 걸 우리는 과거 분사 pp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과거 분사가 왔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는데 관계는 뭐냐면 수동이에요. pp가 오면요 수동이에요.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콜이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뜻인데 부른 게 아니고 산이니까 불리워진 거예요. 불리우는 산 the mount of olives 감남산이라고 올리브산 감남산 같은 말이죠. 감남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습니다. Sabbath days walk from the city 여기 나왔죠. All Sabbath days walk from the city 그거는요 도시로부터 안식일에 걸을 만한 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딱 맞는 정도 거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뒤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안식일에 여행 다니면 안 되는데 도시에서부터 그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감남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냐면요. 딱 안식일에 걸어도 좋을 만큼 거리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뒤에다가 Sabbath days walk from the city 를 붙여준 것 뿐입니다. 적용이 딱 됐죠.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n the apostles returned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From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감남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으로부터 A Sabbath days walk from the city 예루살렘에서 감남산까지는 안식일에 걷기 알맞은 길입니다. 13 좀 길어 보여서 화면에 꽉 찼지만 대부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When day alive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도착했을 때라고 한다면 당연히요 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day 4 이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day 4에서 연결되는 부분만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이 천사를 만나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내용이었죠. day 4에서 있었던 내용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 줬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혹시나 요기 부분에 when they alive 라고 했을 때 요 앞에 부분이 생각이 안 난다면 day 4의 내용을 한 번 더 참고로 봐주세요. when they alive 그들이 도착했을 때 they went upstairs 올라갔습니다. 요게 upstairs 위층 또는 2층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 층이 아니고 한 칸 더 올라간다 이런 의미에요. 자 위층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요 to the room 뭐뭐에게 이런 뜻이고 뭐뭐으로 뭐뭐까지 그래서 그래서 to가 어느 방향을 지시해요.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the room 그 방까지 갔습니다. where they were staying 그 방이 어디냐면요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방 그래서요 where가요 the room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where they were staying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upstairs 하고 따로 또 to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써줘요 영어에서는요. 근데 우리말로 하자면요 이거 간단하게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거에요. they went upstairs to the room 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정도요. 그 방이 1층이 아니라 2층 이상에 있다는 얘기죠. 위층으로 올라간거에요. 그 방으로 where they were staying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요기에서요 이제 were staying 이라고 하는거 한번 볼게요. were staying 이라고 하면 b 플러스 ing 형태가 오죠. 이것은 진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작을 강조하고 싶은거에요. 진행형 이렇게 문법에 나와있는데 지금 뭐뭐 하고 있는거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러면 머무르고 있는걸 진행형으로 쓰나 요게 한가지 더요.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ing 형태를 써서 꼭 지금 현재 동작이 아니더라도 지금 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방 이라고 할 적에도요. world staying 이라고 하는걸 써준다 라고 하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볼게요. those present were 여기까지만 끊을거에요.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those present were 그러면 이 present가 참석하고 있는 그런 뜻인데요. those하고 같이 쓰여서요. 참석자 이런 뜻이 돼요. 참석자 참석자가 무슨 뜻일까요? 아 그 방에 있는 사람 방으로 지금 올라갔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누구 이제 쭉 나와요. Peter, John, James 항상 같이 다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and Andrew 그리고 안드레 Philip and Thomas Billy과 Toma Bartholomew and Matthew Bartholomew 마테 James son of Arpheus James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더 해줘요. 알페오의 아들 왜 그러냐면요. 앞에 James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James가 두 번 나오니까 이 James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and Simon the Jalot 아까 제가 얘기했죠. Selodin Simon and Judas son of James 유다 야고보의 아들 뒤에 설명이 나오는 사람들은 앞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래요. 이 Simon은 왜 그러냐면요. Peter의 이름이 뭐죠? 시몬 베드로죠. Simon Peter예요. Simon Peter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누구의 아들 어디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Judas 라고 나오는 거는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유다와 어떻게 구분지어주기 위해서 써졌습니다. 사실 뒤에 부분은요. 그냥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쭉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영어 이름하고 우리나라 이름하고 너무 상반되게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거는요. 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성경으로 번역될 때 영어로 번역될 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번역되어 오면서 발음이 좀 달라진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When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했을 때 They went upstairs to the room 그들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Where they were staying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방으로 Those present world 참석자들은 Peter, John, James, Andrew Pedro, Yoan, Yaobo, 그리고 André Philip and Thomas Philip과 Dohma, Bartholomew and Matthew Bartholomew, Mate, James, Son of Affairs 알페오의 아들, Yaobo and Simon, The Jealous Selosin, Simon and Judas, Son of James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다 나열을 해주고 있죠. 이제 14절 14 14절 보겠습니다. They all joined together 그들은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join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합쳐져 있다 서로 연락해갖고 같이 있게 되다 가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together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요 함께 모여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함께 모여 있었어요. Constantly in prayer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는요. 이 전체로 보자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은 모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y all joined together 그들 모두 모여서 constantly in prayer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Along with the women Along은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여자들과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And with his brothers 여기에서 히스는요 디젤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거기에 모여서 제가 앞에 밑줄을 쭉 쳤죠. 사람들의 이름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들 여자들 그러면 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갔었던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라가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자들 그리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곳에 같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는 많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건 없고요. 우리말과 영어가 약간 뭐랄까 구조 같은 게 좀 다르다는 것만 잘 눈여겨봐주세요. 이런 문장이요.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그럼 우리나라 말 같으면 그들이 모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문장이 되지만 이렇게 in pray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준다 기도하면서 모두 다 함께 모여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의 차이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They all joined together 그들 모두 함께 모여서 constantly in prayer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along with the women 여자들과 and marry the mother of Jesus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and with his brothers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5 In those days 그때 여기 사실 그 당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어느 때냐면 이 사도들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계속 있었던 그때 방에 모여 있었던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Peter stood up stood는 stand의 과거형이에요. 베드로가 우리 stand up 알잖아요. stand up 일어나세요. 일어났습니다. among the believers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줬어요. a group 그룹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룹이에요. 어떤 그룹이냐면요. numbering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계가 얼마가 되는 수를 세는 뭐뭐 수에 달하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 수에 달하는 어떤 수에 달하는 그 그룹 이런 뜻이에요. 어떤 수에 달하는 그룹 about 여기에 about은요. 대략이라는 뜻 숫자 앞에 about이 오면 대략 이런 뜻이에요. 대략 120 120 120 120 120 120 수에 달하는 그룹 이걸요 우리나라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약 120명에 달하는 수에 달하는 그룹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수가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돼요. 수가 120명이나 되는 그 그룹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영어와 한글이 다른 패턴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런 ing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이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한번 봐주시면 돼요. a group numbering 그러면 수가 뭐뭐에 달하는 그룹 about 120 이 수가 얼마가 된다고 했으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대략 120명 정도 수에 달하는 그룹 우리말로요 수가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In those days 그때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among the believers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a group numbering 수가 about 120 대략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 and said 이제 일어났으니까 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나오죠. brothers and sisters 하고 컷말을 이렇게 딱 찍으면 부르는 거예요.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들이요.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scripture가 성경이라고 했죠. 더가 붙고 대문자로 쓰여서 성경이 had to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fulfill이 원래 fulfill은요. 수행하다 이행하다 실행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be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행되어져야만 했다. 성경은 실행되어져야만 했다. in which 그 안에 지금요. 어 잠깐? which는 뭔가 다른 어떤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는데 in이 붙었으니까 in까지 같이 해석해주면 돼요. 문제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앞에 어? which로 받아주는 명사가 없네? 그러면 뒤를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which가 뭘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적에는요. in이랑 which랑 합쳐서 이것을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in which 그것 안에 the holy spirit spork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long ago 오래전에 through David 다윗을 통해서 concerning Judas 유다에 대해서 잘 보세요. 딱딱 끊어졌지만 제가 이제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연결하면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안에서 뭘까요? 이제 좀 의미가 통하니까 성경 안에 써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사실은 in which 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사실 아니에요. 유다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스크립처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죠. 주어부가 주어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had to be beautiful filled 나오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럴 적에요. 그냥 앞에 문장을 다 써버리고 관계대명사를 뒤에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두세요.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지칭하는 말과 관계대명사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which가 뭔지 몰라도 의미가 통했죠. 그렇게요.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성경이 실행되어만 했다. in which 그 안에 the holy spirit spoke long ago 성경이 오래전에 말씀하셨다. through David concerning Judas 다이셀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성경에 굳이 앞에 성경이란 말을 왜 했을까 아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것이 그 말이 그 성경 안에 쓰여 있었던 그 말이 실행되어야만 했다라는 의미구나 연결이 되죠. 그 사람을 체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자 역할을 했었던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아 저거 어떻게 누구지 저게 뭘 가르치는 거지 너무 고민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를 빠르게 읽어 나가면요. 직독직해가 되면서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성경은 실행되어야만 했습니다. In which the Holy Spirit spoke long ago 성경에 성령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Through David concerning Judas 유다에 대해서 다이셀을 통해 Who served as guide 유다는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For those who are rancid teachers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지금 써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7 He was one of our number 자 이렇게 보면요. 그는 우리 숫자 중 한 명이다. 여기서는 이제 숫자예요. 우리 숫자 중 한 명이다. 우리 숫자 중 한 명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And shared in our ministry. 그리고 우리의 직무를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직무를 공유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와 함께 직무의 부분을 담당했었던 거예요. Share라고 하는 것이 공유하다, 분담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분담하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요. 우리의 직무를 함께 분담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단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번으로 넘어가면요. 결국 그 다잇을 통해서 했었던 시편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야기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이건 문장도 짧고 간단하니까 직독직해 해볼게요. Here is one of our number. 그는 우리 수 중에 한 명이었고 And shared in our ministry. 우리의 직무를 함께 분담했었던 사람입니다. 18, 18절이에요. With a payment. 그 보수를 가지고 이게 payment는요. 임금, 보수, 무엇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ayment, 지불금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지불하다라고 할 때 지불금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뒤를 볼게요. He listened. 그가 받았습니다. For his wickedness. 그의 사악함에 대한 대가로 For가 무엇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사악함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그 보수를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보수라고 하기보다는 돈이라고 그냥 써줘도 되겠죠. 그의 사악함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 희가 누구일까요? 뒤에 나오는데요. 바로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사악함의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을 판 돈이죠.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만 읽으면 사실 의미가 쏙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직독직해할 적에는요. 빠르게 눈으로 그 뒤에까지 쓱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냥 읽는 그대로 with the payment 돈으로 지불금으로 he received for his wickedness 그의 사악함에 대한 대가로 받은 지불금으로 음 예수님 팔고 받은 돈으로 이런 뜻이네 이렇게 빨리 바꿔주는 거죠. 유다는 유다는 밭을 샀습니다. 뭘로 산 거예요? 그 돈으로 산 거죠. 이렇게 해서 with the payment 뭐를 가지고 사다 이렇게 할 적에도 with the paymen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는요. 사실 이 필드 뒤에 와도 되고요. 강조하려고 앞에다 써주기도 해요. 요거는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괜찮아요.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there he fell hard long 거기에서 그가 fell hard long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fery4의 과거형이잖아요.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his body burst open 그의 몸이 터져서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터지니까 당연히 오픈되겠죠. 그래서 그냥 터졌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터졌습니다. and all his intestines filled out 그리고 모든 그의 창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밭을 사고 나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고 받은 돈으로 밭을 샀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곤두박질 쳐서 몸이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게 되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사실 with a payment 이런 표현을 써준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를 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나라 말로 놓고 똑같이 영어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영어 문장을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직독직해를 한 다음에 많이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들 특히나 이렇게 좋은 표현 나왔을 적에 꼭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세요. 직독직해볼게요. with a payment 그 돈으로 he received for his wickedness 그가 사악함을 행하고 받은 돈으로 Judas border filled 유다는 밭을 샀습니다. there he fell hard on 그는 거기에서 곤두박질 치고 his body burst off 몸이 터져서 and all his intestines spilled out 창자가 모두 흘러나왔습니다. 19 19절요. everyon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이니어버 어디어디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heard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그쵸?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o they called their field 그래서 그들은 그 밭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 콜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특징 봐주세요. 콜은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요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 있어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쓰이는 것은요 전화하다 라고 하는 의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 이렇게요 전화하다 그런데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부르다가 될 적엔 A B 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둘 사이가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온다라는 건 A 하고 B로 바꿨을 때 두 개가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콜 뒤에 이렇게 두 가지가 연달아 오면 A를 B라고 부르다 결국은 A가 곧 B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은 everyone이죠. 그 사람들 그걸 들은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they failed 그 밭을 이제 뭐라고 불렀는지 B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A와 B 사이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삽입될 수 있어요. 뭐냐면요 In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아케얼데말 아겔다마라고 불렀습니다. A, B가 좀 헤어졌죠. 중간에 삽입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요 컷맞 찍고요. That is 이렇게 왔어요. 아케얼데말 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겠네. 해석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That is 다시 말해서 즉 Field of blood 피의 밭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케얼데말 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가적으로 붙여준 거예요. 영어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같이 오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한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번에는 읽으면서 직독직해를 하는데 쭉 읽으면서 그 뒤에까지 눈으로 쓱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A를 B라고 부르다가 맞네.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듭니다. 직톡직해볼게요. Everyon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heard about this 이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So they called the field 그래서 그들은 그 밭을 불렀습니다. In their language I called them 그들의 언어로 아겔담아마라고 불렀습니다. That is field of blood 즉 피밭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의 밭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0 For Sad Peter For가 문장에 처음에 오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이에 Sad Peter를 넣어준 것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터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It is written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쓰여 있습니다. 쓰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기록되어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이러기보다는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뒤를 볼게요. In the book of sums sum은 시편이란 뜻이고요. 피가 소리가 안 나요. 무금이에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sums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써 있기를 이렇게 해석해 주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다 여기를 전체를 한꺼번에 해주면 돼요. 전체를요. 자, 해볼게요.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sums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록된 내용이 나와야만 되겠죠. May his praise be deserted 이 메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기원을 하거나 소망을 할 때 많이 써줘요. 이렇게 되기를 이러는데 이 부분은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처럼 나온 거라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His praise be deserted 이게 메이가 나와서 메이는 우리 뭐에 해당되냐면요. 조동사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동사 어떻게 생긴 애들이 기냐면 이거 보시면 알아요. 메이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저건 문장에 처음 나왔으니까 메이라고 제가 쓴 거고요. 조동사라고 하는 모양을 좀 봐주세요. 메이나 캔이나 위리나 쉐어리라고 하는 게 오면은 이게 조동사예요. 그리고 또 얘들이요. 과거형도 있어요. might could would should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오냐면 동사 원형 요게 바로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동사 원형은 변화되지 않은 모양 동사가 여러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요거 제가 문법 중에서 동사의 활용이라는 영상 넣어놨으니까 혹시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요렇게 조동사 뒤에는 요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요. may가 오고 여기에 뭐가 왔냐면 b가 온 거예요. b가 동사 원형이거든요. b라고 하는 동사는요. 우리 잘 아는 is am is are was war 라고 하는 동사의 바로 기본형 즉 원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온 거예요. 누다지 없이 얘가 와 왜 와 앞에 may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요. 가끔가다 얘가 사라져요.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지? 얘를 이렇게 생략해 놓는 거예요. 갑자기 얘를 안 써요. 문장에서 얘를 이렇게 가려놔요. 그런 다음에 가려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his price be deserted could be 아니 왜 여기에 갑자기 원형이 오지? 기본형이 와? 여기는 am and I is and are was war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생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조동사 may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거예요. 자 이제 문법적인 거 이제 제가 모양을 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may 때문에 그렇다. 왜 설명했냐면 may가 가끔가다 숨어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진짜 그쵸 숨기지 말지 좀 근데 숨어있는 문장들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해요. 제가 해석해 볼게요. may his place be deserted 뭐 뭐 하소서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의 장소가 황폐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소서 황폐하게 되게 하소서 무슨 뭐라고 조금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황폐하게 되게 하소서 하면 돼요. 그냥 황폐하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그의 장소 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는요. 거처라고 돼 있어요. 그가 있는 곳 그가 사는 곳 그가 현재 있는 곳 이런 뜻이 되겠죠. 그가 있는 곳이 황폐하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let there be no one 자 아무도 없게 아무도 없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let let's은요.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a라고 부르고 b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a와 b가 관련이 있다고 했겠죠. let은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a가 b하도록 시켜라 이런 뜻 a가 b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냐면 동사 원형이 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서 이 뒤에 b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 그럼 얘가 b겠네요. 어? b 맞네. 그럼 a가 앞에 네요. 아 얘가 a네.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a가 b 되도록 시키다 인데 거기가 이다 시키다 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쵸? 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there 때문에 그래요. there가 사실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유도부서라고 하는 애예요. 왜 이렇게 쓰는지 그 물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영어의 하나의 언어의 규칙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러면요. 책이 책상 위에 있다예요. 이 문장 뭐랑 똑같으냐면요. 이거 이제 레슨 알았으니까 잠깐 이 부분만 제가 지워놓을게요. 얘가 b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제가 뒤에 뭘 쓸 걸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a book a book is on the desk 같은 말이에요. 책 한 권이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이런 뜻이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a book is on the desk 같은 말인데요. 영어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써줘요. 이거를 좀 알아주세요. 이런 표현을 써주니까 여기에서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there라고 써줬기 때문에 지금 a book이 어디가 있죠? is 뒤에가 있죠? be 뒤에 a가 가 있는 거예요. no one이 원래는 주체가 되는 애.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there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이제 이해가 되죠.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다. 그렇게 시켜주세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게 시켜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시켜라 할 수 없죠. 이게 앞에 may가 있어서 기원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해석해주면 돼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to do it 와요. do it 라고 하는 건 거주하다거든요. 거주하다가 to do it 오면 거주하기 위해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하죠? 이거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no one을 수식해줘요. 그래서 거주하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돼요. to do it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한 가지 오늘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면요. 이제 어디에 거주하는지 인 이시 나오죠. 이게 이시여 곧 플레이스예요. 그가 있는 곳 그가 있는 곳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이게 곧 뭐죠? 바로 황폐하다는 뜻이죠. 황폐하다는 뜻이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왜 우리나라말은 이렇지 않은데 근데 외국인이 들으면요. 우리나라말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들릴 거예요. 이런 패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요. Let there be no one to dwell in it. 그가 있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가 있는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가 있는 곳에 아무도 살지 않아서 황폐하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may you not take his place 그의 플레이스를 다른 사람 여기에서 원하다는요. 다른 사람 의미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의 플레이스를 가지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플레이스라고 그랬죠. 플레이스가 앞에 나오는 요 플레이스랑 요 플레이스랑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오브 리더십 리더십은요 지도자로서의 직분이에요. 지도자로서의 직분의 플레이스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플레이스 자체가 신분 지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직분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플레이스도 약간씩 그 어떤 동사랑 사용하느냐에 어떤 문장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요. 렛이라고 하는 것 네어라고 하는 것 메이라고 하는 것 엄청 여러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한가지 권해드리자면요 요 20절은요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횟수를 지금 딱 드리면요 영상 보자마자 끝나고 바로 다섯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이 문장 알고 있으면요 진짜 어떤 영어 문장이 나와도 직독직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이 플레이스는요 하나의 지위 신분 위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요 그가 사는 곳 그가 있는 곳 진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For sad Peter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Psalms 10편에 기록되어 있으되 May his place be deserted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소서 Let there be no one to dwell in it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하소서 And 그리고 May another take his place of leadership 그가 그의 지도자로서의 신분을 다른 사람의 최악에 하소서 21 therefore 요거는요 그냥 똑 떨어져요 그럼으로 요렇게 그럼으로 요렇게 이제 그럼으로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요 전부 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요 앞에 영상에서 베드로가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10편에 어떻게 쓰여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therefore 그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It is necessary to choose 제가 여기까지 끊을 거예요. 왜냐 이 문장은요 아주 전형적인 문법의 하나 구조이면서요 동시에 표현이기 때문에 좀 오늘 요걸 하고 나면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했어요. It is necessary to 부정사 그래서요 사실은 it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부정사가 중요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얘를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얘를 진주어라고 부르여요. 우리나라에 문법이 들어오면서 이걸 어찌나 이렇게 잘 정말 표현해놨는지 얘 가짜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이게 진짜 주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첫 번째 이제 주된 첫 번째가 주된 목적은 영어에서 주어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로 써주는데 특히나 잘 보세요. 네시서리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란 뜻이냐면 필요한 필수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요.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은요. 딱 요렇게 써져요. 네. 주로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it is necessary to it is necessary to 아예 이게 하나의 수거처럼 입에 붙을 수 있게 연습하시고요. 의미는요. 뭐 뭐 뭐 뭐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it is necessary to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선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여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it is necessary to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one of the men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요. 사람들 중에서 하나 one of 이러면요. 뭐 뭐 중에서 하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누구지 궁금해져요. 관계 등명서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다가 요렇게 관계 등명서를 써주는 거는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걸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관계 등명서를 많이 써요. 그런 패턴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one of the men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 have been with us 그 사람들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계속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have been이 왔죠. 그러면 빨리 벗어줘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거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이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쭉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요런 뜻이 안에 포즈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whole time the whole time은요. 내내 뭐뭐 하는 동안 내내 뭐뭐 하는 동안이냐면 the lord Jesus was living among us 주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살고 계신 내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내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와 베드로 너무 멋지죠 진짜. 이제 유다에 대한 것은 이미 시편에 있는 대로 됐으니까 우리 이제 한 명 뽑읍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말로 해석하고 나니까 되게 간단해지죠.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특히나 오늘 했었던 표현 중에는요. It is necessary to choose 꼭 기억해 두시고요. The whole time이 뭐 뭐 하는 내내니까 뒤에 것까지 쭉 보셔야 돼요. The Lord Jesus was living among us.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요. 이렇게 have been을 써주면 쭉 일어난 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난 일 그리고 who가 맨 뒤에 바로 따라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할까 봐 설명해 준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요런 거요. 요런 걸 잘 보면서 이제 제가 직독직해 볼 텐데요. 요기에서요. 요기 the whole time 요 부분은 좀 기억해 두세요. 22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the whole time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직독직해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necessary to choose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One of the men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who have been with us 우리와 쭉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the whole time the lord jesus was living among us 주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살고 계시던 동안 내내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서 the whole time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요. 22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을 더 부가적으로 하는 거냐면 the whole time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더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던 내내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to the time 그 시간까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시간에 대한 부가적으로 when 해서 설명을 또 해줘요. jesus was taken up from us 이렇게 됐었죠. 앞에 나왔었어요. 이런 표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데려감을 당한 그때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그때까지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the whole time 이 되는 거예요. the whole time 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부가적인 설명이라는 걸 생각하고 보면 어 그렇겠네 이런 느낌이 오죠.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요한의 세례로 시작해서 to the time when jesus was taken up witness must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 witness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withers 우리와 함께 우리도 증인인데 우리랑 같이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of his his는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resurrection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요거 뭐랑 연결시켜주시면 좋으냐면요. witness of 예요. witness of 로 연결해주면 뭐뭇에 대해서 증인 뭐뭇에 대한 증인 요렇게 해서요. of를 써줍니다. 요것도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요기 부분은요. 순서대로만 하면 되고 요 앞에 beginning from 부터 시작된 문장이 the whole time 과 연결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직독직해 해볼게요. beginning from John's baptism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to the time 그때까지 when Jesus was taken off taken off from us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들려올려주시던 그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for one of these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must become a witness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with us 우리와 함께 of his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23 불리다 불리다 부르다 콜이 원래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르다가 아니고 얘가 앞에 있는 조셉을 수식해줘요. 그래서 불리는 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거 알아주세요. 만약에 문장이 딱 끝나고 갑자기 조셉 이 부분에서는 뭐뭐라고 알려진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justice 라고 알려진 또한 justice 라고 알려진 justice 가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말로 하면요. 바싸바라고 그래요. 바싸바라고도 불리우는 아 아니 아니 아이고 아이고 제가 앞에 있는 바싸바를 여기다 갖다가 놔놨네요. 바싸바가 아니고요. 유스도 유스도 아유 정신이 없어요. 앞에 바싸바가 있는데 바싸바라고 불리는 조셉 유스도 라고도 알려진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신기하죠. 조셉은 이름이 몇 개예요. 요셉이거든요. 요셉 하나 그리고 바싸바 둘 그리고 유스도 셋 세 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요셉 과 앤 마피아스 마피아스 마시아는 마피아는 마띠아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마띠아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사람이에요. 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도 소용없어요. 여기까지 같은 사람이에요. 세 이름으로 불리는 한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 마피아스까지 두 명을 이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후보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여기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때문에 콜드 땡땡땡 이러면 땡땡땡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known as 그렇게 하면 뭐뭐로 알려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So they nominated two men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Joseph called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 also known as Justice 유스도라고도 알려진 바로 바사바라고 부르는 요셉과 엠마 피어스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Then they prayed 그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한 다음이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한 명 뽑아야 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You know everyone's heart 요게 하트는요.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Show us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요 때 show 다음에는요. 주로 목조가가 두 개 와요. 간접 목조가 오고요. 직접 목조가 올 수 있어요.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요. 뭐뭐 에게 뭐뭐 을 뭐뭐를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걸 제가 왜 나올 때마다 쓰느냐면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관계가 있어요. 자 A 에게 B를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A와 B는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완전히 독립된 관계죠. A에게 B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다 이니까 둘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Show에 묶여 있어요. 보여주는데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뭐 보여줄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요. 뒤에 둘 다 목적어라고 하는 표현을 써줘요.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여기에 만약에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였을 때 앞에서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요. Call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요. 간접 목적어가 올 수 있고 직접 목적어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Call이라고 하는 거는요. 목적어가 올 수 있고요. 이 뒤에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A, B 하면 관련이 없어요. 글씨가 관련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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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하지만 얘들 두 뇌는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A와 B에요. A에게 B를 보여주다. A를 B라고 부르다. 다르죠. 목적어냐 목적격 보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목적어냐 목적격 보호냐라고 하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Show 뒤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Call 뒤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를 문장을 많이 읽어봄으로써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Showers는요. A와 B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것이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얘가 A가 될 거예요. A에게 그럼 B는 누구지? Which of these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Which가요. Which of 뭐뭐뭐 이런 뭐뭐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뭐 중에 어떤 것 뭐뭐 중에 누구 지금 these는 뭘까요? 두 사람 앞에서 추천했죠. 그쵸?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Two men을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잖아요. 뒤에 써줘요. You have chosen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 선택해서 지금도 여전히 선택된 상태로 있는 사람 요 have 라고 하는 게 오면은 항상 요거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 상태 요런 의미가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요 you have choice 는요. 사실상 누구를 수식하냐면 요 사람을 수식한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이 두 사람 중에서 주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문법에 얽매이면 해석이 잘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어는요.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좀 살펴보고 좀 쉽게 해석하려고 주는 거지만 문법에 너무 메이게 되면 아 which of these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you have choice 도대체 you have choice 는 two야 these야 which야 의미를 보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선택하신 아 한 사람이네 주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단편적으로 단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빠르게 읽고 직독직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then they prayed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lord 주님 you know everyone's heart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sure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which of these two you have chosen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25 25절 to take over this apostolic ministry 조금 어렵죠. apostolic 이렇게 발음 돼요. apostolic 할 때 뒤에 강세가 있어요. apostolic ministry 이건 사도의 직분을 이 사도의 직분을 take over 대신하자요. 대신 할 그 사람 대신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대신하기 위해서 선택한 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조금 우리말로 자연스러지지 못해요. 이럴 적에는요. 그렇게 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사도의 직분을 대신 할 바로 그 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컷맞치고 또 설명을 해주죠. 이 설명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는 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다 유다는 버렸습니다. 뭘 버렸을까요? 그렇죠. 얘를 버렸죠. 유다가 버린 바로 apple starting ministry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주세요. 버렸어요. to go 가버렸어요. 사실은 가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여기에서는요. left to go 같이 묶어버리세요.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where he belongs 그가 속해 있는 곳으로 그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악함을 표현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어찌됐든 그가 속해 있던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투부정사 나왔다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뒷부분을 읽어보고 투부정사에 해당되는 문장을 읽어보고 앞이랑 연결만 되면 됩니다. 꼭 뭣을 위해서 라고 또 막 단정지어 갖고 쓸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직독직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Where he belongs 그가 속한 곳으로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flips 이 그것과 uffering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 제비뽑기가 마띠아에게 닿았습니다. 마띠아에 게 뽑혔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제비가 마띠아에 맞춰졌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So he was added He는 당연히 마띠아죠 마띠아는 add가 더해주다 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words의 add죠 이거는요 수동태의 의미가 돼요 b뿌라스 pp가 되면 수동태의 의미가 되어지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도들의 숫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마띠아가 추가되었습니다 To the 11th process 11명의 사도들에게 더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어휘에서 요거를 하나 빼놨네요 cast는요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과거에요 얘는 과거 요게 very full의 과거인거랑 똑같아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해져있습니다 제가 앞에 어휘에서 요거를 놓쳤네요 열심히 잘 찾아서 쓰려고 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 cast는요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거 같이 체크해주세요 이 문장은요 순서대로만 읽으면 되고요 어휘만 조심하시면 돼요 cast rights don't not fail 그리고 was added에서 수동의 의미로 수동처럼 쓰여서 더해지게 되다 즉 그 수에 들어가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then they cast rights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and the love fell to my friends 마띠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so he was added 마띠아는 추가되었습니다 in the 11th process 11명의 사도에 M. what happens to me 명절 stay 21명의 사도에 30명의 사도에 흘렀 딱 반드시 Its 20명의 사도에 3명의 사도가 아 gamma The planet WhatsApp 아이들 라인이 임 태